강릉 커피거리 커피 자판기로 유명한 거리였죠. 지금은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카페마다 다양한 향의 커피들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. 자신만의 손맛을 낸 원두를 선보이는 커피숍들 다양한 커피향이 코끝을 스치며 진한 풍미를 전해줍니다. 다른 어느 곳보다 커피와 베이커리 마니아들에게 천국인 곳 매년 가을에는 커피축제도 열립니다. 커피 볶는 향과 달콤한 빵 굽는 냄새가 넘치는 거리 바다 내음에 실려오는 진한 커피향에서 강릉의 향기를 만났습니다. 힐링 가득한 커피향 강릉여행 지난 풍미를 기억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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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